여러분 오늘은 우리 잠원 2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원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혜를 잃어버렸고 이미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리석게 살아발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혜를 알게 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지혜와 미련함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원 26장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미련한 자의 특징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기억하고 미련을 버리고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자는 지혜의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잠원의 말씀은 저는 다리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가 없이 사용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지혜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가르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잠원 26장은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가 질문하거든 대답하지 말고 혹시 대답하거든 그 미련한 자의 수준에서 대답하라는 거죠. 미련한 자와 언쟁을 벌이는 것, 미련한 자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멀리하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온갖 싸움에 참견을 합니다. 온갖 남의 일에 참견을 하죠. 그리고 그 남의 일에 참견해서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남의 싸움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재앙이 맙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 미련한 자는 게으릅니다.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을 맴돌면서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침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악하다고 말하며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는 남을 헐뜯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희롱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면 농담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잃어버리죠. 그게 미련함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요. 서로 어떤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만나서 다른 사람을 말할 때에 그 말은 듣기도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공동의 적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은 때로는 서로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이 죄인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말들은요.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말입니다.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감추어준 악은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 생각대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결정하며 함부로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모습이 미련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게으르고 본능적으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미련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미련한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소께로 돌아갈 수 있는 도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여 우리 속에 지혜가 없으며 우리 속에 미련한 것으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미련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